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역대상 13장에서 16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 다윗 왕이 천부장, 백부장 등 군대의 모든 주의관들과 함께 이를 결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윗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는 선물을 받고 블레셋과는 싸워 크게 승리를 합니다. 셋째 다윗은 언약계를 옮기는 첫번째 시도 때에는 제사장 나라 규례에 어긋나게 수로에 실어서 실패했으나 두번째 시도 때에는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어깨에 매어 성공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언약계는 오벳 에듬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레위지파 구하자손의 어깨에 매어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옮겨집니다. 다섯째 다윗은 예루살렘의 언약계를 안치한 후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성막 관련 직무자들을 임명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역대상 13장에서 1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27일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군 모든 주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발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업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송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잇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4장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산모신주를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랴디아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며 블레스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스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스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스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스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부원에서부터 개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윗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안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윗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윗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괴를 메어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요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리아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울리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레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여 스가리아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울리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여 마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레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여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여 베레게아와 엘간아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여 제사장 스바니아와 요사박과 느단엘과 아미세와 스가리아와 분하야와 엘레에세는 하나님의 괴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여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와의 언약괴를 줄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와의 언약괴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마리와 순냥 일곱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애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당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허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오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나파를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중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격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야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지져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야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잔양할 것이오 모든 신보다 경애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도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에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교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교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원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량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묻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13장에서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언약계 옮기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수레에 싣지 않고 제사장 나라 법대로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옮겼습니다 다윗이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화목제를 드릴만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가장 의미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그럼 속죄죄는 무엇인지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